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4년생입니다. 64년생이시고 무릎이 불편하신 거죠? 예, 예. 네, 양혁재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어디가 어떻게 많이 불편하세요? 아니요, 무릎이요. 어머님이 계단 올라갈 때도, 계단 올라갈 때는 좀 낫거든요. 올라갈 때는 좀 괜찮고. 내려갈 때가. 내려갈 때가. 뒤로 내려오고. 아, 동증 때문에. 하고 이쪽으로 앉지를 못해요. 네. 그런데 이제 아는 노후 병원을 갔더니 별 이상이 없다는데 지금도 이렇게 이쪽으로 앉지를 못해. 이쪽으로 안 그러면 뒤로 넘어져 버려요. 아, 쪼그려 앉는 자세가 힘드시죠? 통증이 와서 그냥 뒤로 넘어져 버려요. 엉덩방아지듯이 그냥 뒤로 넘어지는 거네요. 그런데 병원을 어디 큰 병원을 가보신 건가요? 한 중간 병원이라 될까요? 동네 병원 중에 좀 크신 병원 정도. 네, 그나마. 그런데 거기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마 엑스레이만 찍어봐서 그럴 것 같습니다. 어머님, 그렇죠?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뼈만 나오다 보니까 다들 또 오해하시는 게 뼈, 엑스레이 찍고 이상 없대? 그래서 난 건강한가 봐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요. 이제 뼈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고 어머님의 증상은 쪼그리거나 구부릴 때 아프다고 하면 그게 이제 연골판이, 뒤쪽 연골판이 쪼그릴 때 압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물렁뼈의 연골판이 뒤쪽에 아주 심하게 어긋나거나 찢어졌을 때 우리가 쪼그리려고만 하면 그게 찢어진 조각에 가만히 있다가도 압력을 위해서 꽉 누르면 그게 탁 어긋나가지고 심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힘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그냥 휘청거리기도 하고 넘어질 듯 하기도 하고 이런 게 특히 내리막길이나 앉으려고 할 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첫 번째 가능성은 연골판의 파열이 아닐까라는 게 의심이 되고요. 두 번째는 또 뒤쪽에 혹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염증, 인대 염증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또 쪼그릴 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통증이 올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관절염 증상인데 이게 동네 의원에서는 이제 엑스레이를 쭉 핀 상태에서 우리가 앞쪽 전후방 사진하고 옆 측방 사진만 찍다 보니까 우리가 뒤쪽 쪼그릴 때, 구부릴 때는 검사를 자세하게 안 찍어서 이게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괜찮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어머니 증상이 있다고 하면 좀 더 큰 병원이나 전문병원에 가셔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길 권합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고요. 그 원인을 치료하고 나면 이 어머니 증상은 싹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네. 네, 네. 그리고 저녁에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운동을 좀 하거든요, 나인댄스를. 네, 네. 그거 하면 더 가볍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또 좋은 소식이 있네요. 이게 아주 안 좋은 게 아니라 뭐 댄스나 이런 걸 통해서 적절한 근력이나 이런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 이제 그 연골판이나 연골 쪽에 하중이 좀 뚫어드니까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통증이 좀 가볍고 통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육이 없을 때 처음 자고 일어날 때나 뭐 내리막길에서는 아무래도 좀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리 그런 그 자세에서는 아무래도 통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뒤쪽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는 상태인데 엑스레이만 찍어보셨거든요. 뭐 MRI라든지 CT라든지 정밀검사를 받으면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어머님은 초음파는 검사를 권하지는 않고요. 초음파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게 어머니의 증상이 뒤쪽인데 초음파는 앞쪽만 나오기 때문에 어머니는 엑스레이랑 엑스레이를 통해서 큰 그림의 뼈뼈사의 간격을 유추하고 CT보다는 MRI를 권합니다. 우리가 CT는 우리가 뼈에 이상이 있을 때 더 자세히 찍는 건데 다들 오해하는 게 CT나 MRI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은 어머니의 증상은 연골판이나 연골의 증상이기 때문에 MRI를 찍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증상으로 미뤄왔을 때 뒤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엑스레이로는 잘 판독이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좀 MRI라든지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연결은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내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비절개 치료법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은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지금 줄기세포라고 해서 다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또 주변에서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해서 또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이, 저건 아니야 라고 하신 분들도 꽤 있는데 사실상은 정말 딱 맞는 분들한테 해결을 한다고 하면 이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 줄기세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무릎 속에 무릎 안에는 연골이 3mm밖에 안 되는 얇은 두께로 피가 안 통하는 조직이라서 연골은 절대 재생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은 이제 떨어져 나가면 어쩔 수가 없고 점점 진행돼서 다 망가지면 인공관절밖에 수술이 없다라는 게 20년 전의 이론입니다. 줄기세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움푹 파인 연골을 왼쪽 위 사진처럼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살짝 파인 연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손상된 연골을 보완하기 위해서 줄기세포를 주사로 주입하는 데 정밀하게 카메라로 내시경으로 보게 되면서 줄기세포를 도포하게 되고요. 도포하고 나서의 오른쪽 분홍빛 사진이 이제 커버된 마치 도로 아스팔트길에 구덩이가 생겼는데 그거를 땜빵하듯이 포트홀 생겼을 때 그래서 그걸 쫙 채워넣어서 메꿔놓듯이 우리가 줄기세포를 도포하게 되면 이게 연골 분할을 촉진하면서 성장인자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왼쪽 아래 사진처럼 하얀 연골로 완전히 덮어질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경험 많은 의료진을 통해서 정확하게 상담받고 치료받으면 이런 또 좋은 방법을 통해서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전화 연결했던 80대 어머님께 이 치료법을 좀 조심스럽게 추천해 드렸는데 아마 열심히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또 어떤 특징들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이식의 가장 특징은 고령자. 고령자들은 이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합니다. 피가 많이 나고 또 크게 아프고 통증이 심한 수술을 몸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하기 위험한 수술일 수가 있는데 인공과절이 아니라 이 줄기세포는 아주 5mm 되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주사기로 주입하고 나오는 거라서 뼈나 인대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통증 없이 치료하는 방법이라서 고령자도 충분히 가능한 치료법이고요. 손산등 요구를 근본적으로 아까처럼 완전히 도포해서 연고를 재생시키는데 염증과 통증이 근본적으로 가라앉아서 물차거나 붓거나 이런 증상도 확실히 없어지고요. 관절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나와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개하지 않고 내시경을 하면서 짧은 시간, 한 15분에서 한 20분이면 짧은 시간 안에 시술이 다 끝나게 됩니다. 원장님께서 20년 전에는 연골은 재생할 수 없는 부위로 알고 있었는데 줄기세포 이식술이 나온 이후로 달라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회복 과정의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어머니가 70, 80세 어머니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연골이 저렇게 하얀 연골이 있어야 될 부위가 약간 뼈가 드러나게 되면 노그랗게 움푹 파이게 됩니다. 떨어져 나간 거군요. 네, 떨어져 나가서 저 부위가 맞다면 시큰거리고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면적이 작아서 저게 항상 아픈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자세나 어떤 내리막길이나 이런 자세를 취할 때 이런 부위가 떨어져 나가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연골 줄기세포를 도포를 하게 되고요. 정확한 부위에 보면서 직접 도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실수하거나 잘못될 일이 없고 시술하고 나서 1년 뒤에 딱 상태를 보면 연골이, 기존 연골이 원래 아팠던 연골인가 할 정도로 연골이 아주 깨끗하게 잘 자란 수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적응증이 맞는 사람들을 잘 찾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회복 과정의 모습은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